안녕하세요. 홍보대사 축산계열 안순모. 홍보대사 스마트원의 계열 고은수입니다. 저희 연암대학교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핵심 필요 요소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 경영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교육 방침으로 하며 저희 대학의 인재상으로는 차세대 농협 분야의 선도와 영농기술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융복학 교양인 현장실무 역량에 강한 전문 직업인입니다.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 저희 연암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학교의 자랑인 차세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농업에너지 절감 시설 등이 설치된 최첨단 스마트팜에서 생육환경을 실시간 계측 및 진단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할 수 있는 최첨단 농업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 건물 바로 옆으로 국내 유일의 국제교격을 갖춘 반려견 실내 훈련장과 동물보호계열 교육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공 실습 수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와 국내외 대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교육관은 애견 사육, 애견 미용 실습, 애견 훈련 및 일반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용 자격 시험, 핸들러 도구쇼 등을 위한 견종을 확보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사육 중인 반려견과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은 양계 실습장으로 고품질 도육 생산 및 유통과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 및 닭고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이고 최대적인 양동과 양계의 계량, 번식, 생리, 영양, 질병, 사양관리, 시설 환경, 유통, 경영 등 다양한 교과목의 이론과 실무를 통하여 현장 축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축산 계열의 낭농, 한우, 양동 관련 전공 수업 및 비정규 교육과정의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제 학생 편의시설을 둘러볼까요? 여기는 학생식당과 GS 편의점, 연합 라운지가 위치한 학생들의 소통 공간입니다. 학생식당은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종합식품기업 아워봄에 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 라운지는 2017년 12월 학생들의 휴식 공간과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화합의 공간으로 LG 하우시스와 LG화학에서 전폭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최신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학생생활관은 2015년 제1학생생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2인실 47개, 4인실 2개, 4인실 2개 등 총 51개 호실로 구성된 최신식 기숙사로 탈바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관 제2관은 2인실 81개, 장애인실 1개, 4층으로 구성된 여작 기숙사로 지하에는 최신 시설이 완비된 연합 피트니스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학생생활관 제3관은 2인실 115개, 장애인실 2개, 4층으로 구성된 남학생 기숙사로 지하에는 최신 시설이 완비된 연합 피트니스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연합홀이 위치해 있는 웰빙관으로 1층에는 다양한 교내 행사가 펼쳐지는 대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향상에 필요한 IT 특강 및 교직원 내부 교육 및 컨퍼런스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전산 실습실을 개관하였습니다. 웰빙관 1층에 마련된 전산 실습실은 40억 규모의 최신식 메인 강의실, 강의,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습실 운영 지원을 위한 준비실, 강사 대기실 및 강의 개발 장소로 활용 가능한 강의 개발실로 약 70평 규모이며, IT 특강 및 교직원 내부 교육과 컨퍼런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문화활동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은 최신식 시설, 그리고 다양한 인쇄 매체, 디지털 자료 등 다채로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돕고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도서관 내부에 구성된 1인 전용 책상과 넓은 스터디룸, 전공서정을 열람할 수 있는 자유올람실과 정보 열람실을 통해 쾌적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내부 구성원과 외부 공공기구 위에 마련된 공간으로 연함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물 판매장과 아워엄에서 운영하는 네티남 레스토랑, LG 화장품을 판매하는 오이 매장, 각종 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물 판매장은 냉동식품, 정육냉장, 분재료, LG생활건강, 생활용품, 화훼류, 계란, 과일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연함대에서 직접 생산 및 판매되는 계란과 돼지고기, 각종 과일과 채소는 지역사회 인기 품목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대학교, 실무형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첨단 실습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연함대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Yes 두 번째 최신 셈 Why 펀라텍 folding obviously